손만 하면은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이거거든 1, 2, 3, 4, and 5, 6, 7, 8 안무 숙제 나왔는데 부족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친구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빰으로 할 거야 빰, 빰 두 개만 해봐 세븐에 다시 세븐에 세븐에 진짜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중간 평가가 아무래도 4일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안무를 익히자 가 제일 목표였어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높이로 고점을 잡아버리면 불가능하지 리더는 특히 뒤처지는 멤버들 깔끔하게 멤버들이 숙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 안에서 찾아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리더니까 제가 리더로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평가가 끝나고 연습 방식을 바꿨어요 노아야 우리 페이 할 거야 오케이 우리 무슨 회의를 할 거냐면 미쳐를 봤을 때 하고 앉게끔 맞게끔 목표 도와 호연이는 디테일 계속 반복해 봤을 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연습하자가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걸로 예스 원 투 쓰리 포 이러고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돼 와 도와야 해봐 해봐 너 발의 다른 시점을 천천히 봐봐 어 어 어 어 어 어 그치 어 이거 걸어다닐 수 있으면 내가 매일 찬담할 수 있어 멋있게 야 찍으면서 어 어 어 어 어 어 그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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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도와 금발 해야 돼 호연이 폭 올랐어 지금 쏙 많이 안 쳐본 만큼 뭔가 변화를 많이 주면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우와 사랑 요 스케이스 고쳐진게 보이니까 저는 100%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